합격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브랜드 끝 자 앞으로 이제 21년부터 7급 시험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개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부터는 전공과목 이주로 이렇게 시험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종례보다도 출제 난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변화된 그런 시험 제도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나가야만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검단기에서도 그간에는 교정학에 있어서는 7급 9급이 공통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제도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7급 전공 강의로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7급 시험에 맞춰서 이 강의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오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합격 방법론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20년 이상 사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시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할 테니까 이 합격 방법론 이것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자기에 맞게끔 잘 응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최단계 합격 5개명 첫째는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 방향을 적합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 준비는 무조건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시험은 요령이 좋아야 된다 그 요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 공부 방향 이것은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과학적으로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어떤 그런 선입견 가지고 그걸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만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 내가 제시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간에 이제 10년 이상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리고 교정학 같은 경우는 다른 헌법이라든가 행정법, 형사소송법 이런 과목과는 달리 새롭게 형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출제 범위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방향 제시한 대로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효과적으로 대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평면적으로 한꺼번에 공부를 하지 말고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주변 학생들 보게 되면 알겠지만 처음에 공부하면서 그 교재의 내용이라든가 강의했던 사항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면서 처음부터 복습하면서 볼펜이라든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쫙 긋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것으로까지 확대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강의에서는 핵심적인 기초 개념하고 전체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을 이해하는 위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세부적으로 빠져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강의 커리에 있어서도 지금 이 강의는 기본 강의죠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가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에는 심화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와 예상문제 강의 그리고 파이널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 단계가 점점 더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약이 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교정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제시하는 그 단계별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들여 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 수강하면서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을 막 부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어요 강의를 듣는 것은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는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떠한 것이 이제 핵심이고 어떠한 것은 부수적인 설명 내용인가 이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이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강의 들으면서 이해했던 거 이런 것은 오히려 계속 지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그냥 설명한 내용 막 필기해가지고 분량을 늘려나가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그 강의를 듣게 되면은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그 내용에서 삭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습하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절반 이상씩 분량이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단계별로 그렇게 밑줄도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압축 요약해 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단편적으로 암기만 하지 말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량을 최소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험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암기력 싸움이에요 그렇지만은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암기를 해야지 무조건 머리끌자 암기법으로 전체적으로 암기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이 암기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암기는 많이 돼 있지만은 그것이 득점하고 연결이 되질 않고 계속 헷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본 강의에서는 특히 이해를 철저히 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항상 나도 강의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평면적으로만 설명하질 않아요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그런 이론이나 개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종합적으로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거 버거운 그런 느낌은 한 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면은 아 이래서 이제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단편적으로 머리끌자 써가지고 암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같은 맥락에서 많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특정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떠한 유형으로 이렇게 선별이 돼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은 출제될 상황이고 어떤 내용은 출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 강의하면서 특히 나는 그 내용이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출제자들이 출제 심리학상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떤 패턴으로 함정을 유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강의할 때 강조하는 그런 함정 패턴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잘 숙지를 했다가 그 관련된 내용 공부할 때는 아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부분에서는 출제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함정이 유도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감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강의를 듣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제갈국민의 지혜를 터득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가지고 조조의 께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교묘하게 함정을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수강생들은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을 때 어떤 형태의 함정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감지를 해가지고 그 함정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계속 길러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시험장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상황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뚜렷한 암기는 돼 있지 않지만 딱 그 문제에 보면은 아 이것은 틀렸구나 맞았구나 이런 것이 직감적으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런 특점 능력을 키우는 훈련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아 아멘